수아! 이웃지 수다의 수영입니다. 지금은 1월 1일 수요일 11시인데요. 오늘은 수영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일기는 수영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아이쿠 앞 Perov 만나서 물어보기 밥먹니, 갈채? 라테 아직도 잘거야? 아유, 귀여워. 참 투정하는 라떼입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밥 먹어? ASMR 많은 분들이 너의 ASMR을 좋아한단다 지금 온도는 27도에 속도 46% 자, 오늘도 좋은 날이 쌌네 맛있다 꼬집사 폴다 자, 자리. 자, 자리. 고기. 자리에 대한 저리. 같이 놀아. 일생. simbola. 자, 수리비. 응. 초고추장 락처 교대 밥먹어라 귀요미들아 밥먹고니 망장해 이자 먹어 귀찮아 라면 往에 밥먹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굿 꿀 소고기 요리 매콤 해먹는 고춧가루 대파 disci 이라가 나와 꼬리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맞지? 4.2인 것 같은데? 도대체 다 생각하는데 어떡한데? 도대체 다 생각하는데 어떡한데? 도대체 차례 도대체 차례 꼬리가 좀 떨어진다 그쵸? 도대체 많이 들고 가려고 싶은데? 도대체 잘라 3.2인가? 3.23 되는 것 같다 맞지? 3.2인 것 같다 오늘은 치석제거 사료를 먹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저희가 두 번씩 챙겨주고 있는데 치석제거 사료랑 천천히 Zent물 150 엑소 도대체 라테 자자 물도 주고 지색대로 사료를 물리고 있네 호빈 나테다 올라 마마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한테! 자 이거 치석제거 사료 물에 넣지 말고 불려 먹지 마 그냥 먹어 얘들아 생각보다 치석제거 사료를 되게 잘 먹어야 돼 수달 애들은 양치를 저희가 따로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치석제거 사료를 줘가지고 양치 대신 강아지 개껌이랑 비슷한 거에요 신났어 신났어요 먹으라고 가지고 놀지 말고 도대체 먹으라고 갖고 오지 말고 남편이 하나 더 사줄게 자 쌀 자 자 귀가워서 가지 못하겠네 신났다 아주 그냥 다 먹어야지 응 알았어 불꽂고 잘자 안녕 안녕